오늘은 고객 대표로 궁금한 게 많아서 왔어요. 휴대폰 결합 말이에요. 오래 쓴 고객만 할인이 크게 된다는 게 말이 돼요? 서류도 떼어와야 되잖아요.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아요. 왜 이렇게 복잡해? 이왕 결합하게 해주려면 주변에 사도회, 팔촌회, 지인까지 다 돼야지 왜 가족만 돼요? 자, 앞으로 더 파격적인 결합 상품 기대해보겠습니다. 이게 다 고객들 생각이에요. 당신의 생각으로 바꾸겠습니다. 유플러스 투게더 복잡한 증빙 없이 4명만 모이면 누구든 함께 월 3만 원대 데이터 모제한 아니 이걸 언제 다 만들어놨지? 일상을 당신의 생각으로 바꿉니다. LG 유플러스 어, 투게더 하자.